지금 뭐하고 있어요? 우리? 응 우리 지금 게임 무슨? 심즈요 심즈 나도 이거 해보려고 친해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막 결혼해가지고 막 애도 낳고 막 결혼한 것도 있어요 진짜? 얼굴이 코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심한 줄 알지 네 이렇게 막 아까 그 짧은 머리가 되게 부드러워 그래요? 네 직업도 막 구하고 어 직업 중에 범죄자도 있어요 진짜? 성격? 감옥도 가나요? 네 감옥도 가나요 경찰 직업도 있고 범죄자 직업도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헐 남자 근육질 하면 되게 근육됐다 근육했어요 이야 멋있다 오 오 오 근데 콧구멍 커지면 심즈도 만들 수 있어요 심즈도 만들어보자 우리 심즈도 만들어보자 콧구멍이 짱 커 근데 심즈가 콧구멍은 커서 콧대가 되게 녹더라고요 콧대는 무슨 때? 나와 심즈 아빠를 졸매하고 썼다면서 이거 이 코끝을 좀 넣어야 된다 벤성주 코끝이 이렇게 안 안 나와있다 이 정도는 이제 벤성주 약간 약간 이름입니다 야 봐봐 에이 정말이다 눈 좀 너무 올라가요 조금만 내부자 조금만 내부자 오 오 벤성주 약간 약간 이런 머리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머리 굵질 않은데 많이 많이 근육 완전 죽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키우고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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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주다 벤성주다 벤성주다 숨주다 손주야 이거 한번 봐봐 이다 오 맞대 몸맨 더 더요 됐잖아 우린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승주 맞다 됐어 조금 더 그정도 됐어 택 좋아 오 승주 어 승주 아니구만 코가 완전 진짜 완전 승주 완전 승주인데 완전 아니구만 완전 승주인데? 할머니 보여줘 봐봐. 엄마, 이봐 봐. 승주 좀 닮았잖아. 낀지도 안 돼, 승주 같아. 할머니 승주 탓. 정작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오락하고 있는데. 야! 이 재밌다, 그치? 그쵸. 오늘 좀 해봐야 되겠다. 얼마 아니에요. 오버치고 나서요. 아, 유료가? 네. 얼마야? 2만 얼마였던 걸로. 옛날 어릴 때 여자애들 입력 옷 입히기 이런 느낌이네. 그거를 게임으로 만드는 거네. 놀이하는 거죠? 재밌다. 제가 원래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건 좋아해서. 나도 이런 건 좋아할 것 같아. 재밌어요. 이거 한 번 하면은 그냥 시간부터 닦아가지고. 이제 승주, 승주는 지우고. 하나, 둘, 셋. 재밌어요? 게임 너무, 너무나 심하다. 조금은 놀이가 좋아.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우리 이 게임 너무 재밌어. 나도 이거 좀 깔아줘. 비싸다. 얼만데? 6만 원. 그게 뭐 비싸노? 마누랄을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? 음... 내가 안죽불라마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침부터 온라인으로 찍었다. 이 게임은 너무 너무 좋더라. 이거 너무 많아 봤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